이제는 연락조차 박스를 안아 너 대신 틀리는 눈이 건조한 목소리 힘든 나들도 있는 건데 잠깐을 못 이겨 또 다른 태안을 찾아가 시간을 가지자 이 말을 안 믿는 그대로 시간을 가지자 뜻으로 받아들여버렸어 Congratulations 어쩜 대단해 Congratulations 어쩜 그렇게 더 아무렇지 않아 하면 할지 봐봐 웃는 얼굴은 우리 다 잊었나 봐 시간이 끝자라도 말게 생각해보자라도 말게 내 눈을 보면서 깊게 해놓고 이렇게 내게 아무렇지 않아 하면 할지 봐봐 웃는 얼굴을 낳을 거라 함께 있고 행복해 나는 난 어때 그 남자 나보다 더 나 그 사람이 내게 어때 지워줬나 봐 그래 너가 행복하면 되찌라는 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